바나나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인간의 몸에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바나나를 먹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첫 번째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 비타민 c 비타민 비육 그리고 식이섬유와 같은 필수 영양소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상승 포도당 과당 자당을 포함한 바나나의 천연당은 빠르고 지속적인 에너지 상승을 제공하여 운동선수들과 운동 전후의 간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소화 건강 바나나에는 소화를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 바나나에 들어있는 높은 칼륨과 낮은 나트륨 함량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면서 건강한 혈압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화방지제 바나나는 도파민과 카테킨과 같은 산화방지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분 향상 바나나는 아미노산 트리프토판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기분 개선과 행복감에 기여합니다 부정적 효과 첫 번째 칼로리와 설탕 바나나가 가치 있는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칼로리가 없는 것은 아니며 천연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설탕 섭취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나나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장 문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섬유질 함량 때문에 많은 양의 바나나를 섭취할 때 위장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는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가스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레르기 드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며 섭취 후 가려움증, 붓기, 두드러기와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중 증가 바나나를 적당히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칼로리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과의 상호작용 칼륨이 풍부한 인효제와 같은 특정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바나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높은 칼륨 함량이 이러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치아 건강 많은 과일들처럼 바나나도 치아에서 적절히 세척되지 않으면 충치에 기여할 수 있는 천연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나나는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계획에 일부러 섭취될 때 건강하고 편리한 식단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개인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그들의 건강, 식습관 선호도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의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식단 조언을 위해 의료 전문가 또는 등록된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